이번 지방선거는 특히 국민의힘 바람이 거셌습니다. 충남도지사직을 비롯해 지역 내 기초단체장 15곳 중에 12곳을 국민의힘이 차지했는데요. 그렇다면 주민의 삶과 직결된 조례를 만들고 시장 군수를 견제하는 역할을 하는 시군의회는 어떻게 구성됐을까요? 먼저 당진과 서산, 태안지역 기초의회 선거 결과를 한범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8년 만에 국민의힘 시장이 나온 당진. 민주당이 의석수에서 미세하게 앞서고 있는 기초의회는 이제 완전한 균형을 이루게 됐습니다. 이번 선거에서 여야가 각각 7석씩을 차지한 건데 4년 전과 비교하면 국민의힘 의석이 2개 더 늘었습니다. 새 인물이 대거 당선된 점도 눈에 띕니다. 의원 정수 14명 가운데 절반이 넘는 8명이 초선 의원으로 첫 의정활동에 나섭니다. 민의를 충분히 반영할 수 있게 많은 공부도 하고 때로는 여러분들의 귀를 열어서 여러분들의 의견을 많이 청취할 수 있는 그런 시의원이 되도록 저희들 노력하겠습니다. 당진과 비슷한 정치 지형은 서산에서도 형성됐습니다. 4년 만에 시장직을 되찾은 국민의힘이 기초의회에서도 지난 선거 때보다 한 자리를 더 확보해 민주당과 나란히 7석을 나눠갖게 됐습니다. 특히 두 정당이 5개 선거구와 비례대표에서 당선인을 각각 1명씩 배출해 지역별로도 여야가 팽팽히 맞설 전망입니다. 태안은 충남에서 민주당이 기초단체장 선거를 승리한 3곳 중 한 곳입니다. 현재 군의의 의석을 독차지하고 있는 민주당은 의원 2명이 줄게 됐지만 다수석은 유지했습니다. 소속 의원이 없던 국민의힘은 2명이 의회 입성을 앞두고 있어 군정을 견제한다는 각오입니다. 어떤 의회에 일어난 것들을 많이 군민들이 알 수 있는 그런 것을 힘있게 알 수 있게끔 이렇게 널리 홍보도 하고 열심히 더욱더 많은 큰 견제를 해서 군민들한테 인정받는 어떤 그런 군의원이 될 거예요. 집권 여당 바람은 특히 도의원 선거에서 강하게 불어 당진과 서산, 태안 지역 모든 의석을 국민의힘이 가져갔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한보호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한보호입니다.